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의 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C 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셔서 기출 문제 폴더에 가시면 선물 세트 판매 현황이라는 액세스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품 판매 태브를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제품명을 클릭합니다. 제품명 더블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구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브랜드 이름, 권장 소비자 가격, 제조 일자, 판매 수량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제품명, 구분, 브랜드 이름, 권장 소비자 가격, 제조 일자, 판매 수량 다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선택하시고 8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8만원 입력하시고요. 제조 일자를 선택하시고 2020년 3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정렬 순서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내림 차순하시고 제조 일자를 선택하셔서 오름 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르셔서 표 형태로 A, E세 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서 범위로 변환이라는 언급이 없으시면 작업을 안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을 A28셀에 입력합니다.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할 건데 건강보조제 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R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에 가셔서 구분에 A3을 선택하되 C3을 선택하되 C열이 있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를 C열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C3에 있는 값이 건강보조제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건강보조제 첫 번째 건강보조제 이거나 그 다음 두 번째 심표 홍삼제품 마찬가지로 C3에 있는 데이터가 C열만 고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단 랭크나 절대 참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꼭 하셔야 되고요. 홍삼제품 라고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란 조건을 하셨고요.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다시 한번 엔드가 필요한데 엔드는 처음 이콜 다음에다가 넣습니다. AND 그래서 엔드는 OR 함수를 통해서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서 심표 맨 끝에다가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이 H3에 있는 값이 H얼만 고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크거나 초과니까 크다라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평균을 초과한다. 그럼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데 이 전체에 대한 평균값은 꼭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제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아까는 투류였던 것은 건강보조제와 홍삼제품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는데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폴스라고 첫 번째 데이터가 폴스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A28부터 A29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1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제품이면서 우리 평균값을 한번 구해서 확인해 보세요. 에버레이지 이용해서 전체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초과한 데이터 14.625를 초과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A3부터 H26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고요. 구분이 건강보조제 2고 엔드가 필요하네요. 구분해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F4, F4 눌러서 C10만 고정하시고요. 건강보조제 건강보조제 2고 판매수량이 판매수량이 상위 12까지인 그럼 판매수량 H3에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이 값이 상위 12까지 그러면 라지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라지를 통해서 열두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입력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라지를 통해서 열두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1등, 2등,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부터 12, 12번째 큰 값까지의 값을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엔디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제 조건에 만족한 조건에 대한 조건을 작업을 다 하셨다면 서식을 누르셔서 글꼴 스타일은 글꼴에 가셔서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 선택하고 확인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건강보조제이면서 열두 번째로 큰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라지를 통해서 열두 번째로 큰 값이 얼마였냐면 15였습니다. 15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도 크거나 같으니까 포함이 되겠죠. 12까지 서식이 들어갔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여백 탭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 가운데 인쇄할 수 있고요. 머리끌 바닷글에 아래쪽에 들어간다면 바닷글 편집에 오른쪽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페이지보노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샵을 눌러주시면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고요. 확인 누르시면 바닷글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고요. 다음은 시트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지정합니다. 인쇄 영역은 A2부터 H26까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셔서 인쇄했을 때 용지 방향을 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우리 인쇄 가셔서 파일에 인쇄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가로로 한 페이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인 판매 금액입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할인 판매 금액은 권장 소비자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인율은 얼마인가? 할인율을 계산하는데 할인율은 아래쪽에 또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유통기한 빼기 기준율을 30일로 나눴을 때 그 값을 표 2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표 2가 오른쪽인가요? 제 화면이 좀 네 오른쪽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잠시 ESC 누르고요. 할인기간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셔서 가로 열고 유통기한 유통기한에 가서 그런데 유통기한도 또 없네요. 유통기간은 제조회사에서 보정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대요. 그럼 좀 할인율을 또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필요하고 유통기한부터 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자에서 제조일자에서 보정기간이 지난 날로 보정기간은 24개월입니다. 아 그러면 3개 함수가 있는데 날짜에 대한 함수가 E-DATE란 함수입니다. E-DATE는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계열수를 나타내는 일련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E-DATE 함수를 통해서 제조일자로부터 심표 보정기간이 지난 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값은 뭐냐면 사실 일련번호가 나와있는데 우선 잠시 셀서식에 가면 지금은 회계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꼭 확인하세요. 얘는 이따가 결과를 회계로 표시할 거고요. 잠시 날짜를 확인해 볼게요. 날짜를 확인하면 2020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24개월이면 2년이잖아요. 2년이 경과한 날짜가 2022년 10월 9일이라고 구해져요. 그게 유통기한은 제조일자에서 보정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제조일자에다가 그 다음 24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그럼 다시 이제 유통기한은 구하셨어요. 그럼 수식에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가로 열고 유통기한 빼기 제조 기준일 기준일은 여기 있네요. 제1셀이 있습니다. 제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나누기 30일을 합니다. 이건 또 뭐냐 아까 셀서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셀서식에 우선 처음에는 항상 회계였다는 건 먼저 기억하시고 잠시 일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반으로 바꾸면 21.6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21.6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이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가서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잠시 봤더니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VLOOKUP을 통해서 사실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함수를 또 하나 사용하라고 했어요. Quotien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얘는 몫을 구해준 함수입니다. 이렇게 식을 써도 되지만 문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남은 기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지금 하셨던 작업을 잠깐 지우시고요. 기준이랑 아까 날짜는 구해놨잖아요. 유통기한은 구해놨으니까 는 다음에 몫을 구하기 위해서 CUSHIONT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C-U-O-T-I-E-N-T 나눗셈의 나눗셈 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라고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숫자가 필요하대요. 그 숫자는 아까 구해놓으셨던 유통기한에다가 마이너스 기준일을 빼겠습니다. 절제 참조하시죠. 그 값을 얼마로 나눈다겠어요. 슬래시 30 하셨잖아요.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하고 엔터 눌렀더니 21.1 나왔던 것이 딱 정수로 표시 되어서 21이라고 구해집니다. 이따가 할인율은 21이라는 값을 가지고 찾으러 갈 수 있겠죠. 어떻게 찾으러 가시죠? 는 하시고요. VLOOKER 함수를 통해서 내가 조금 전에 남은 기간은 구해놨어요. 신표 오른쪽 표에 가서 F4 절대 참조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정확하게 일치인가요? 아니죠. 유사 일치는 생략하셔도 돼요. 엔터 누르시면 0.2 라고 나오는 거는 21이 없기 때문에 24가 안 되기 때문에 20% 할인이라고 나오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젠 여기까지 작업하신 내용은 또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하셨던 할인율을 구하신 거예요. 할인율 다시 H3에 첫 번째 가셔서 권장 소비자 가격 곱하기 가로열고 1-기 할인율 하시면 되겠죠. 할인율 하셔서 맨 끝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구해지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서식이 뭐라 그랬어요? 회계라 그랬잖아요. 회계 선택하시고요. 아까 회계 통화기호가 없었는데 없지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하나씩 나눠서 계산을 하실 때는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셨던 셀 서식이 뭔지 꼭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작업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인가요? E30부터 E30부터 E34 영역에다가 브랜드 구분별 판매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 if S네요. 배율 수식도 아니고 그냥 Sum if S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Sum if S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가셔서 첫 번째 Sum range 합계를 구할 판매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수량에 해당한 데이터를 드래그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판매수량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클릭하시면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첫 번째는 구분에 가서 구분에 가서 구분의 데이터도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입니다. F4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데 A30 셀을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면 A30 A31 A32 A열이 있습니다.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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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A열을 고정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풀무원 정간장 이라는 건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 데이터의 레인지 범위 정하시되 수식을 복사해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조건은 풀무원 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 B29 C29 D29 29 29 행을 고정하시고요. 더 조건이 없죠? 브랜드 구분별 브랜드 이름별 판매 수량 합계 확인 버튼 누르시면 15라고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작업까지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H30 부터 I34 영역에 구분별 체다 판매 제품명과 제품 수량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이네요. 인덱스 함수가 필요하네요. 인덱스 가로 열고요. 제품명을 가져올 거면 제품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제품명 하시고 그 다음에 수량이니까 각각 따로 작성하셔도 되겠네요. 따로 작성하실 거면 그냥 제품명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품명 말고 범위는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행과 열에 교차라고 하셔서 열에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동영상에서는 제품명만 선택할게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 E4가 없어요. 그냥 제품명에 가서 구분에 해당한 데이터에 탐매 수량이 많은 거에 최대값을 구하고자 해요. 그럼 맥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인덱스는 사실 범위와 행 열 주시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맥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구합니다. 가장 큰 값 이라는 맥스 함수를 넣으실 거고요. 맥스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구분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건강 보조제 입니까? 라고 합니다. 수식을 판매 수량 따로 작성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건강 보조제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건강 보조제 이면서 곱하기 판매 수량 판매 수량 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판매 수량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 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절대 참조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맥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건강 보조제 이면서 판매 수량 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다시 심표 이제 가장 큰 값을 구했어요. 건강 보조제 판매 수량 가장 큰 값을 구했다면 그 값이 몇 번째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를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이 영역의 동일한 위치에 가서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문제에서 사용하라는 함수는 다 사용을 했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건강 보조제 에서 판매 수량이 가장 높았던 거는 비타민 C였습니다. 그 다음 아사이 베리 였습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동일한 수식이긴 한데요. 다시 복습차 그냥 쓸게요. 인덱스 우리는 판매 수량을 가져올 거예요. 판매 수량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 수량 입니다. 판매 수량 I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아까 거에서 예 에서 범위를 범위를 인덱스 에서 범위를 처음부터 갔다 라고 해볼게요. 판매 수량 까지 그러면 쭉 이렇게 가볼게요. 판매 수량 까지 갔다 고 전제로 했을 때 인덱스 함수 범위 행의 위치 구했고요. 그 다음 뒤에 가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열의 위치라고 해서 2 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인덱스 영역 안에서 두 번째 에서 가족 있습니다. 라고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값은 동일 하시거든요. 이 값을 옆으로 복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수식을 두 번 쓰기가 좀 번거로워서 G30 셀을 G31 32 로 바꾸고 오자 합니다. 그러면 지열에 있습니다. 라고 지열만 고정하시고 여기도 지열만 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 또 복사하면 똑같이 제품명이 나와요. 여기에서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판매 수량만 바꿀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제품 코드 2,3,3,4,5,6,7,8,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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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C가 30이 맞나요? 건강보조제에서 판매수량 맞네요. 30. 이렇게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쓰려고 했는데 한 번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열의 번호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그냥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열의 번호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오른쪽에 M30입니다. 얘도 배열수식이네요. 배열수식을 작성할 거고요. 표 5에다 작성하는데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 10, 20, 30, 40 그러면 제품 코드는 입력된 데이터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있는 값을 추출해서 10입니까? 20입니까? 30입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 다음 썸함수와 카운트 A를 통해서 비율을 구하는 거군요. 네. M30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학계를 구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줄 거예요. 학계를 구하기 위해서 썸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실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미드. A3부터 A26 영역에 가서 F4 절대참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해당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뭐에 대한 학계를 구할 거냐면 섭취 횟수, 횟수에 대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문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전체에 대한 섭취 횟수별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있는 위치 아, 네. 그 값이 아, 횟수. 오케이. 네.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봤는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K3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로 닫고 아, 썸함수를 통해서 코드가 10에 해당한 데이터 20에 해당한 데이터 30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썸함수를 통해서 구하셔야 되네요. 썸은 합계를 구할 건데 저는 또 섭취 횟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 않고요. 10이고 20이고 30인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그 다음 이 조건을 가로로 닫습니다. 그 다음 해수를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합니다. 곱하기 1을 하면 해수를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살짝 틀렸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 볼게요. 수식에 오류가 있대요. 확인 한번 예 누를게요. 오류가 있는데 비율이 0이라고 나오네. 0%라고 다행히 나오긴 하는데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요. 20, 40, 10, 10이라고 구해져요. 여기 구해진 값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 5에 가서 10, 20, 30, 40하고는 데이터가 달라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값은요. 뭐냐면 문자예요. 근데 저기 이쪽에 있는 10, 20, 30은 숫자예요.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 숫자로 바꿔주고 그 바꿔준 값이 K3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곱하기 1을 해서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면 트루값이 나오잖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트루값은 숫자 1이에요. 1 곱하기 1을 통해서 아, 조건에 만족하는 거 하나, 만족하는 거 둘, 셋 구해질 거고요. 썸함수를 통해서 아, 코드가 10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데요? 라고 구해져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면 이제 아, 값이 구해졌네요. 그 다음 이거를 비율로 구하기 위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슬래시 전체 개수로 카운트 A를 통해서 전체, 문자니까 카운트 A를 쓴 거고요. 전체 데이터 A3부터 A26 영역에 가서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괄호 닫고요. 그럼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10에 해당한 데이터는 전체 비유에서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이 전체가 몇 건인가 보면 B3부터 B26까지 선택하면 24개예요. 24개 중에, 24개 데이터 중에 10이라고 입력된 게 하나, 둘, 셋, 넷, 대섯, 다섯, 여섯, 쭉,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네요. 24개 중에 10개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42%입니다. 라고 구해진 겁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고 했고요. 배열 수식이었기 때문에 아, 처음엔 썸?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해야 되나 했는데 개수를 구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 여기서 미드에다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퍼블릭 펑션 FNB고이고요. 입력받는 값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고요. 판매 수량입니다. 만약에 이프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입력받은 가격이 10만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이고, 뭐뭐 이고네요. 엔드 쓰시고요. 판매 수량 입력받은 값이 15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FNB고라면, 그렇다면 FNB고에다가는 사은 선물 증정 그렇지 않다면 S, FNB고에다가는 빈칸이네요. 그럼 공백 열고 닫고 큰 따옴 비 열고 닫고 하시면 빈칸 처리할 수 있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3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의 사용자 정의에 FNB고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 수량 넣어주시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공백이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계산 작업 5문항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A1부터 H23 영역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까요? 기존 워크시트는 그림을 봤더니 J2셀의 브랜드 이름은 보고서 필터고요. J4셀입니다. 합계 판매 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을 시작 위주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브랜드 이름을 선택해서 보고서 필터 분기를 선택하셔서 분기가 없는데 제조 일자를 선택해서 가져갈까요? 그 다음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핵 레이블에는 제조 일자 열 레이블에는 구분 갑에다가는 판매 수량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지죠. 네, 그 다음 분기가 없다라는 거는 그룹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피버 테이블 레이아웃을 배치하셨다면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분기와 월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제조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고 월과 분기 두 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구분 필드는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홍삼 제품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부분합이 있고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선택합니다. 다음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 9번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보통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보통 9번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이 같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비어 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합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통합 매크로 이름 통합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름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 수량만 표시합니다. 범위 정하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하시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선택하시고 참조 영역에서 주의하실 것은 브랜드 이름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혹시 표 2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추가하실 건 더 없네요. 단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내가 브랜드 이름부터 들어갔으니까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정간장 그 다음에 풀몬이라고 표시가 된 걸 정간정이네요.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J10부터 K11까지 드래그합니다. 연결할 매크로는 통합입니다. 라고 하시고 텍스트 이름을 통합 실행이라고 수정합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시고요. 통합 실행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분석 작업 문제 또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1번 지트 클릭하겠습니다.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첫 번째부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판매 비율의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바꾸라고 했는데요. 판매 비율은 붉은색 계열입니다.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숫자가 작아서 그렇죠. 그렇다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위쪽에 현재 선택 영역에서 계열 판매 비율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뭔가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면 되고요. 불편하시면 선택만 된 상태에서 우리 차트 종류 변경을 갑니다. 그 다음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번째에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이제 조금 표식 보구가 꺾은 선형의 표식이 보이잖아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계열 옵션에서 보조 쭉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을 통해서 0부터 40%까지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조 쭉을 통해서 판매 비율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첫 번째 보조 쭉까지 작업하셨고요.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9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9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문제 제시된 차트 제목 선물 세트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Y축의 축 제목에 대해서는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보조 축에 대한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에 축 제목에 보조 세로 축 제목에 방향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제목 해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판매 비율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차트 제목과 축 제목까지 입력하셨습니다. 다음은 판매 수량 계열의 홍삼 제품 판매 수량 제열에 아래쪽에 축 제목은 아, 구분이라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구분이라고 수정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판매 수량 계열에서 판매 수량은 막 되잖아요. 홍삼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 채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작업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안쪽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그림자 같이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최소값을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40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주단위에 오셔서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오셔서요. 최소값을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0.4 주단위에 오셔서 0.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네. 차트 5문항의 서식 작업을 작업해 보셨습니다.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화면과 비교하셔가지고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입니다. 프로시저는 3문항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신 있는 문제를 제일 처음에 하십니다. 3개 중에서 나는 세 번째가 쉽담 세 번째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작업 미쉽담 첫 번째 작업부터 하시면 돼요. 보통 첫 번째 작업이 폼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니까 첫 번째 작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판매 등록이라는 버튼을 편집 상태로 만드시고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폼 보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죠. 폼의 이름은 건강 식품 판매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건강 식품 판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폼 초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제2 6부터 제16 영역이 우리 폼에서 건강 식품 판매 구분 CNB 구분 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할 겁니다. 또 하나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은 보존기간 여기에 LST 보존기간 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1회 섭취 횟수에서는 1회 2회 3회 무제한 에서요. 1회가 1회라는 거는 OPT 1회라고 되어 있는 게 선택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폼을 선택하고 코드북이 가셔서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NB 구분 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제6부터 제10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또 하나 LST 구분 기간에다가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LST 위드 구분을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LST 보조 기간은 Add 아이템 12개월 이거를 복사 Ctrl-C Ctrl-V 하셔가지고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 이 LST 보정기간을 딱 한 번만 써서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나는 한 번만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를 미드 구문을 이용해서요. 미드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점 Add 아이템만 이용하셔가지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구문에 대해서는 위두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위두를 사용하라고 했다면 꼭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언급이 없다면 아까처럼 그냥 입력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아까 옵션에서요. OPT 1회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값이 True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첫번째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세번째 먼저 할게요. 종료를 클릭하면 우리 CMD 종료를 클릭하면 폼을 닫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닫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현재 시간 타임 이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론 또 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개 작업 문제 처리하셨으니까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보드 끝내기 하셔서 판매 등록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지 구분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보존 기간에 우리 아까 애드아이템 이용해서 입력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지 1일 삽취 에스에서 1회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 확인되고요.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우리 프로시전 문제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 작업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두 번째 문제죠. 시험 장소에 가셔서 프로시전 문제 때문에 끙끙 알지 마시고요.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하고 나서 어려운 거는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이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판매 등록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입력하시고 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겠죠. 그러면 입력한다 하는 거는 A2셀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A2셀을 기준으로 구분은 A열이니까 첫 번째 제품명은 두 번째 2 3 4 5 6 입니다. 다시 볼까요? 기준은 A2셀이고요. 그 다음 열은 A가 1 2 3 4 5 6 7 입니다. 그 다음 A2셀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입니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거 한 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두 개가 되죠? 3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2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연결된 개수가 하나입니다. 하나 1 이죠. 그 다음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게 몇 개였다고요? 하나 또 새롭게 줄바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 이 1이라는 숫자는 우리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라는 내용을 작성해서 구하실 거고요. 1 더하기 2를 하면 두 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결과하기 2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플러스 2 하실 거고 열의 개수는 1, 2, 3, 4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은데 돌아가서 작업을 해볼까요?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 위쪽에서요.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등록이네요. 등록했을 때 CMD 등록입니다. 현재 행의 개수를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드실 거고요. range 기준 셀이 아까 A2 셀이었습니다. A2 셀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더하기 얼마 한다고요? 2라고요. 1 더하기 1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셀즈 I,1 A열에다가는 CMB 구분해서 입력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I,2에다가는 텍스트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죠. TXT 제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C열에다가는 C연은 3이라고 열의 위치 바꿔주시고요. TXT 제조일자에서 입력받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에다가는 판매 가격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다가는 판매 수량을 입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에다가는 우리 아까 보존기간 LST 보존기간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작업했는데 추가적인 작업 일곱 번째 1회 섭취량이죠. 이건 IF 함수를 이용합니다. IF 구문을 입력합니다. OPT 1회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라면 T-R-U-E 된 저희는 셀즈 I,7 에다가 OPT 1회에서 선택한 캡션 캡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회가 아니라 2회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else if 2를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2에 있는 캡션을 입력할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else if 3 선택하셨다면 세 번째 있는 캡션 값을 넣으실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OPT 무한에 있는 캡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캡션 값이라는 것은 위에 화면에 표시된 그 텍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위프 탔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가 쉽게 작업이 되셨어요. 문제에서요. 또 하나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에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는 YYY4글자 M2글자 D2글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조일자부터 할까요? 포맷을 이용하셔서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값을 신표 형식이 YY4글자 MN-DD 판매 가격도 포맷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입력한 값을 천 단위 구분기호 이용해서 샵 건마 샵샵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 수량도 샵 건마 샵샵샵으로 입력합니다. 네.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직접 한번 실습해 본다면 구분해가서 건강보조제 제조명 뭐 그냥 입력할게요. 제조일자 일자 날짜가 필요하겠네요. 2017년 3월 5일 판매 가격 판매 수량 그 다음에 하나 선택하시고 일일 섭취 횟수 선택하고요. 등록 한번 눌러보면 어? 왜 샵샵샵이 나왔을까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제조명은 제가 숫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조제 제품명 제조일자 가격 수량 보존기간 1일 섭취 횟수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